자 오늘은 구리 바이크 캠프팀과 연합라이딩입니다. 양사입니다. 1입니다. 고맙습니다. 네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껴납니다. 좋아요입니다. 버필입니다. 저는 1%입니다. 막말 1% 오늘 진행형으로 타려고 했는데 방송 물량은 그래도 나와야 돼요. 나스댕의 거지같은 미션 실패입니다. 오 좋아요. 됐어 됐어. 고기가 문제네. 보여줘 보여줘. 오잇 뭐지? 막 밀고 가는데? 막 밀고 올라가는 1위 선수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나스댕의 거지같은 미션 성공했습니다. 양파님 전에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으셨더라구요. 오 좋아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대단한거에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안해 안해. 매우님 29인치로 자전거 바꾸셨을거에요. 오잇 오잇 좋아요. 아잇 매우님 아잇 잘못들어났어. 어잇 잘못들어났어. 나스댕의 미션인데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이리로 가면 안쳐주고 요기로 해서 요렇게 가래. 요길 가야된대요. 미션이 아주 거지같아. 요길 가야된대요. 왜 됐는데? 오 좋아요 도전합니다 호핑은 안 쳐주는게 어딨습니까 호핑을 쳐줘야지 어 좋아요 호핑 여기로가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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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무줄말 딱입니다 그지같은 미션 땡입니다 이제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거의 됐어요 아 아깝습니다 미션이 실패하면 자전거 망가지는 미션이야 이거 되겠다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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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는 바퀴 하나는 걸쳐야 되겠구나 미션도 쉬어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안되는 미션 그지같은 미션 하지만 이리 선수는 꺼 아씨 그쪽이 없어요 양파님 그럼 없어 그럼 없어 이게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어후 변대 살렸어요 기가 막히게 살렸습니다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아 맞죠 깔끔하게 올라갔고요 됐어요 성공입니다 당칼성붕입니다 이리 선수 꿀창기션 하여자는 몸풉니다 자 반이홉으로 몸을 푼 이리 선수 사실 이 미션은 반이홉하고는 상관이 없네 됐어요 됐어요 배우님 아이고 아이고 안 떨어져 이렇게 안 떨어지네 올라가려고 그냥 거기 안이구 쪽에 지금 제가 올라가 떨어율려 아이고 이것도 안 sal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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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앞에 양파님이 있어서 동시패션 동시패션 동시패션으로 가고 있어요 앞에는 양파님 뒤에는 1위 어 양파님 성공 1위선수 성공 어 멋집니다 동시패션이다 동시패션 매원님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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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요 아 청패달이라 분리하긴 하지만 잘 어울려 인쇄 잘 어울려 아직까지는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 나빠요 기아가 너무 세다 소핑으로 잘 돌려서 올라오는거에요 지금 아까 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무으리 마무으리 마무으리까지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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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휴 에이 마초님 아 닿았어요 배우님 잘 꺾었습니다 여기 여기 아 아 살렸어요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양파님 양파님 잘 꺾어야 돼요 다시 좋아요 부르륵 부르륵 악가비 되겠습니다 악가비 네 아테라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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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잘 꺾어야 돼요 여기서 1차 다시 잘 꺾어야 돼요 천천히 돌렸어요 똥박이 유리해요 이런데는 꺾어요 꺾어서 또 꺾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안 꺾여져 1위선수 여기서 어떻게 꺾어 꺾었구요 자 꺾었구요 아 저렇게 꺾으라고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무난하게 어필립 올라왔구요 자 천천히 잘 돌았구요 어 요렇게 자 마지막 관문 부르륵 성공입니다 시루봉 미션 시루봉 미션 회원님 끝에가 빨딱 서서 왼쪽을 공략합니다 어 길이 있구나 거기 쪽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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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